1위는 연금술을 사용하는 마법사입니다. 기본적으로 스태프를 들고 후방에서 마법으로 공격합니다. 1위는 방어력이 약하지만 만화실드라는 특수한 기술로 자신을 보호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. 또 동료를 돕는 기술이 많아 파티플레이에 적합합니다. 마법을 통해 쓰러진 동료를 부활시키거나 연금술로 볼렘을 생성해 전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. 1위의 강력한 기술 중 하나는 중력 역전입니다. 주변의 중력을 거꾸로 뒤집어서 적들과 물체를 공중으로 들어올립니다. 2위의 또 다른 무기는 배틀사이드로 배틀사이드는 근접 공격이 가능합니다. 강한 물리 공격과 마법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블링크 기술을 통해 빠른 회피도 할 수 있습니다.